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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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잤니? 잤네 잤어?! 오늘 이게 저희 마지막 공연입니다 해시야 너 어쩌나? 선생님 정말 봤어요 이거 뭐야 걔 느낌 있는데 근데 영빈씨는 손 예뻐요? 며칠 여행 다녀올게요 This is Joanne, she's 168cm tall, 52kg 뭐야? 너 미나 없어진 거 어떻게 알았어? 근데 너 108에 대입하는 건 뭐야? 아니 사화기가 좀 낫는데 억발라도 안 낫네 나는 영화감독이다 아니 영화감독 지방생이다 저 이제 안 찍을 거 같아요 아빠 근데 아까 그 사람들 왜 먹고 있었어? 진짜 마지막이야 갈게 갈게 우리가 이 고전을 많이 봐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? 연주 알았어 내일은 그럼 꼭 같이 가자 뭐 한번에 한글자막 by 한효정